아 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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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 홈탈 상대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색하네요 이렇게 커튼으로 있으니까 아,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서로 못 보는 거야 가려져 있구나, 그러니까 못 보고 신발이 되게 예쁘시네요 페디큐어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웃기고 있었어요 회신과 하기 좋으신 것 같은데 아,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? 아, 저는 사실 컴플렉스 두 개가 목소리랑 손이었어가지고 왜요?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한 줄 알았는데 약간 비음이 있더라고요 비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, 그냥 뭔지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손은 좀 크셔서 그런 거예요? 어, 보여요? 아니, 아니요, 그냥 손 크게 보인다 이렇게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사이로는 손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다 하시길래 네, 손이 좀 크고 네, 아빠 닮은 돈 많이 버는 손이라고 했어요 좋은 손인데요? 저는 손발 다 크거든요 네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, 근데 네, 키도 커요 키는 혹시 얼마나 됐어요? 73이요 많이 크시네요 친구들께서 가장 크실 것 같은데 네, 거의 그렇죠 어렸을 때도 맨날 저는 키 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어우, 똑같네 진짜 많은 나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, 키가 몇인데, 아들 우리 아들 80 아, 그래서 아, 그래서 아, 그래서 아, 그래서